안녕하세요. 울망졸망 오밀조밀입니다. 울망졸망 치킨 만들 거예요. 출력한 도안을 풀을 발라 스케치북에 붙여주세요. 가위로 오려주고 녹색으로 표시한 부분 접어주세요. 선에 맞춰 잘 접어줍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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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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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면 테이프로 붙여줍니다 치킨 상자는 완성되었어요 치킨 도안을 투명 박스 테이프로 코팅 해주세요 뒷면도 코팅 해주고 가위로 오려주세요 모두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줄 거에요 통닭을 겹쳐 잡고 투명 테이프를 붙이고 가위집을 내주어 붙여줍니다 투명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투명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투명 테이프를 붙여줍니다 솜을 넣을 구멍은 남겨주고 붙여주세요 이제 솜을 넣어주세요 솜을 넣고 난 후 나머지 구멍도 막아줍니다 통닭 스키시는 완성되었고요 같은 방법으로 닭다리와 닭날개 스키시도 만들어 주세요 치킨 스키시 완성되었어요 치킨 스키시 완성되었어요 띵동 치킨 배달 왔습니다 퀵퀵 맛있는 냄새 아우 신나와 매일 먹는 치킨? 그렇지 치킨 매일 먹어야지 100% 국내선 닭고기 한국 닭이 최고야 이제 먹어볼까? 이제 먹어볼까?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닭다리 부드럽고 쫄깃한 것 좀 봐 오호 통닭 한 마리가 들어있네 사장님 퇴고 사장님 퇴고 그래 닭날개가 빠지면 서운하지 빠삭빠삭한 소리가 살아있구만 이 집 맛집이네 올만두면 치킨집 대박나세요 재미있었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